니들이 방탄소년단이야. 들어오기 전에 미리 뽑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사진 좋아. 하하 형 팀 하고 있었어요. 박홍 짤 수 있어요. 아 있어요? 비싸대기만 하고. 질섭. 오케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견뎌 이제 시간. 주먹을 부르는 대교 1인자를 선택해서. 고기 따뜻대요. 나 풍봤또. 나 풍봤또. 나 풍봤또. 나 풍봤또. 나 풍봤또. 나 풍봤또. 더 참아야지 더 멋진 남자가 되지. 더 참아야지 정국이. 27cm. 야 이 어마어마한 남자. 자 다음 누굽니까? 지민갑니다. 지민이가 눈이 굉장히 끼가 많은 눈이에요. 맞아요. 준비 시작. 변태. 변태. 이거 하겠습니다. 변태 하셨습니다. 아니요. 걔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변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을까봐. 아니요. 본인 얘기인데 변태라는 거. 저요. 저요. 저 멤버들의 얘기입니다. 어 멤버들의 얘기입니다. 어 뷰피씨. 오늘 되게 못됐다. 죄송합니다. 아니아니아니 좋아요. 멤버들의 얘기 누가 변태입니까? 저희 멤버들이 좀 변태인데 약간 세 종류의 변태들이 있습니다. 야 언제 삼성국에서 하나 했잖아. 좋아 좋아. 제가 이 뷰씨랑 제오형이랑 같이 방을 쓰는데 제오형이 창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네. 네. 딱 자고 있는데 진짜요? 진짜요? 자고 있었어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쓰다듬었다. 네. 근데 그걸 본인은 몰라요. 근데 자는데 계속. 이거 좋다. 진짜 세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랬어요. 형 왜 그랬어요. 저 쌓여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의 어떤 본능이니까. 아니면 습관적이라든가. 아니 근데 저도 진짜 모르는 게. 몇 개월에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하 씨도 자기 몸에 뽀뽀하잖아요. 자기 몸에 술 먹으면 뽀뽀해요.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저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막낸데. 막내. 저 친구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향이 되게 민감해요. 향해? 그래서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모아요. 어. 여자 화장품을 먹는 거예요? 여자 향이 나는 화장품을. 아 그래요? 그게 아니라 여자 화장품을 먹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향수만 먹니? 제가 제가. 향이. 향이 되게 민감해가지고. 되게 향수나 뭐. 향초나 화장품 이런 것들 좀. 남자 화장품입니까? 여자. 아니. 아니 많이. 아니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용이에요 공용. 되게 되게 약간 향수 같은 거. 되게 남자 거 여자 거 안 가리고 되게 많이. 아니 아니 그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라. 향이 예민하니까.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여자 향수 중에 좋아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약간 꽂혀가지고. 여기 좀 뿌리고 자고 그랬었어요. 향이 좋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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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살짝 뿌리고 잤어요. 아니 그게. 그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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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그게. 약간. 그 향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살짝 뿌리고 잤어요.